기술이 세상을 바꾼다. 카카오의 기술 철학입니다. 카카오가 하면 어떻게 할까?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저희의 의지와 개발자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자기가 올라오고 나니까 이미 리더가 있어요. 그 리더로부터 리플리케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서리스를 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쉽게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주